감사합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마지막 곡. 감사합니다. 저희 1부 마지막 곡 이제 안 뜨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도 어디서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 필요한 노래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같이 와주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에 공연하는데 한번 여기 오시면 뭐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월급 1차가 있었대요. 저희가 마지막에 안 있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아직 뭐 별로 된 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연할 수 있고 지금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었던 저의 첫 번째 데뷔 앨범에 있던 타이틀 워크업 엘티와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워크업 엘티와이가 워크업 레이더댄 예스텔데이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뭔가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겠다. 뭔가 그런 자유의지를 담은 노래니까 다 같이 머리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하면서 발도 동동 불러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예스! 예스! Obrigado요. Let's go. I don't know when the last time I've blocked the curtain 마치 케미굴로 들어가는 새인 컬러 드레스컵 난 관심 없거든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한 바람에 급비를 내릴 때면 울려대는 알람에 I'm coming all my friends I'm throwing a party Do something I'm 6 in the morning 저녁을 늦게 먹어서 운동을 미뤄래 원래 생긴 때 집이 되면 방울 치울게 고민할게 말아지면 그때 잠들게 도대체 어떻게 어른이 되는 건데 I won't go later in yesterday so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I won't go later in yesterday so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주변이데리로 웃음은 몰라 시간이 반대서도 대체 뭘까 주변이데리로 웃음은 몰라 쉬운 것도 내가 있을걸까 너처럼 보니깐 전부 보고 하고 싶은게도 말아도 이제는 못할 때 밖에 벌써 다 캐릭터는 디렉터는 내가 비슷한 좀만에 꼴리야 못난 다 비슷하지 내 여기 밖엔 물러서있어 너의 비밀에 나 자꾸 마시려고 만나지 I get like a buzzer game 껍데기만 뽑으면 뭐해 바라가 우스 버스레 OK I don't like that again I don't like that again 저녁을 늦게 먹어서 운동을 미뤄래 원래 생긴 때 집이 되면 방울 치울게 넌 날게 말아지는 끝에 잡는게 도대체 어떤 겨를 내 자리 꺼내 I won't go later in yesterday so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I won't go later in yesterday so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Too many that you lose, I don't know 시간이 많은 사람은 다치 뭘까 Too many that you lose, I don't know 오늘 어떤 며칠 수는 뭘까 Too many that you lose, I don't know Too many that you lose, I don't know Too many that you lose, I don't know 오늘 어떤 며칠 수는 뭘까 I won't go later in yesterday so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I won't go later in yesterday so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We do what I do to talk a lot 시간이 많은 사람은 다쳐볼까 시간이 많은 사람은 다쳐볼까 오늘 어떤 며칠 수는 뭘까 감사합니다. WALK UP LTY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의 단독콘서트 7월 8일에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이어서 저희 수치에 들어왔어요